손대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손대니TV의 손대니입니다 오늘은 촬영 현장이 좀 틀리죠 항상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가 오늘은 촬영을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거실로 지금 나와서 촬영하고 있어요 거실에서 촬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촬영도 토이속의 촬영인데 왜 촬영 스튜디오 놔두고 거실에서 촬영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거실에서 촬영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손대니 이 친구가 회유입니다 손대니 사람만한 피규어죠 사람만한 피규어 전고 130cm 정도 되는 피규어고요 저희 큰아들 키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 옆에선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친구로 소개해드릴 것 같으면 전에 소개해드렸던 카우스 비규어의 한 종류인데 사실 진품은 아니에요 이 제품 진품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원을 뽑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의 능력자는 아니라서 진품을 구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도 전시용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제 허전함을 달래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일단은 동시가 아주 킹왕짱이고요 전반적인 디테일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감도 괜찮고요 가동을 설명드리자면 목 조금씩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예전에 아마 셨을 것 같은데 그 립백 멤버의 탑이라는 친구가 요걸 진품을 넣게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듣긴 했었어요 그 친구야 뭐 워낙 부자니까 가능하겠죠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손도 조금 움직여요 손도 조금 움직이고 회전으로 살짝 살짝 움직이고 그리고 발 부분 조금 움직이고 가동은 별로 의미가 없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세워놓은 제품이에요 세워서 전시하는 용으로 사용되고 비교가 그래서 요 친구한테 제가 애정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카우스라는 아티스트를 굉장히 좋아해서 펜싱으로 구입을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하고 나서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친구를 엄청 좋아해서 제가 이 친구한테 선물도 줬었어요 궁금하시죠? 어떤 선물도 잠시만요 제가 이 친구 주려고 이렇게 옷도 따로 마련을 해놨다는 것 같아요 펴볼게요 어때요 이쁘죠? 와우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공간만 좀 더 허용이 되었다면 이 친구만한 친구들을 좀 더 이렇게 그려다 놓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전시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인지라 이 친구랑 몇몇 친구에 만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친구를 구매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구매처를 저한테 좀 이렇게 문의를 하시곤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득이하게 고사를 했던 기억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아름해서 구했지만 괜히 이미테이션 소비를 촉진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부득이 그분들께는 구매처를 알려드리기 어렵더라고요 손단이 자 오늘은 이 친구 사람만한 피규어 소개해드렸고요 사실 이런 친구가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른 친구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손단이 사람들이 세팅